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급기가 어딨지? 어딨는 거야? 잘 지냈어요 오늘의 온라인은 마피아와 추격전이 결합된 게임입니다 라운드마다 코인을 확보하고 빌런이라는 새로운 임무의 추격을 피해 다음 스테이지로 코인을 운반해야 합니다 총 4라운드로 진행되는 게임은 코인 확보, 추격전, 마피아 게임을 총 3라운드 진행 후 마지막 추격전으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코인 확보를 통해 주어지는 코인을 순서에 따라 획득합니다 파이널 라운드까지 살아남아 운반에 성공한 코인은 최종 수령할 상금이 됩니다 빌런은 마피아가 주목한 타깃만을 추격하며 빌런에게 잡힌 타깃은 사망하고 그 즉시 추격전이 종료됩니다 이때 사망한 타깃의 코인은 해당 타깃을 설정한 마피아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2라인은 특별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빌런에 의해 타깃이 사망하면 살아있는 마피아 모두에게 1점이 주어집니다 도라인 최종전 도라인 최종전 도겸아 어? 너 시민이구나 완전 시민이지 도라인 최종전 상금을 누릴까 아 저가 저번 방송을 보면서 예예 스쳐 지나갔던 그 강정은 한 명이 안 나오지 않았어요? 아 이거 바보야 꿈둘이 왜 그래 너무 꾸녀가지고 너무 꾸녀가지고 알아듣기 설명을 해야 좀 저번 녹화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죠 그렇게 좋아요 제가 원우 형이랑 같이 있었는데 마피아는 고개 들어주셨는데 그 패딩 소리가 너무 났었어요 원우 형 그때 마피아였나? 마피아였잖아 근데 너무 티가 나니까 갑자기 일어났는데 원우 형이 아 잠깐만 목이 담았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담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나 이쪽 고개 좀 만져줄래? 아 이거 재밌겠네 와 단 심하게 하는데? 갑자기? 문제? 아 내가 그때 좀 더 빨리 의심을 했더라면 빨리 마피아를 잡았을 텐데 어땠을까 오늘은 마피아 죽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 1등 해야 되는 거잖아 오늘은 모든 게 개인전이지 오늘 둘 라이 최종전 야 오늘 그런 가능성 있는 애들이 누구야? 디인 4점부터 6점 사이지 너 6점이지 나 하나 호시 호시 몇 점이야? 나 5점 호시 형 5점이야? 어 넌 죽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오늘 점수 많이 줘서 2점 애들도 다 가능성이 있대 왜냐면 1점인 사람도 가능성이 있는 게 없지 않은 게 약간 오늘 가족 오락관 같은 시스템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4점 애들이 제일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은 6점과 5점은 죽을 확률이 커 어 진짜? 나 하나 호시 형이랑 주니 형이 높아서 먼저 죽지 말고 근데 나도 저번에 바로 죽었어 나이 늦겨 너랑 주니 먼저 죽어야지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 왜냐면 왜 아니 지금 잠깐만 지금부터 코인 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쌓여있는 동전의 금액을 추측하세요 쌓여진 동전의 금액을 추측하래 저게 다 50원인 거죠 이게 뭐 뭐 뭐 혜택이 있나? 가까울수록 돈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인규 36만 원 36만 원 30만 원? 아 17만 원 세븐틴이니까 어? 32만 원 아 형이 제일 왔어 나도 도겸이 대단하다 우지 또 욕심이 없잖아 근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챙겨서 다 넣어도 돼? 우지 형 형 어? 이제 이런 거 좀 욕심 좀 내야 돼 형 통장에 공이 많다고 그럴게 형 야 우지야 많이 가져가 너무 열심히 하네 지금 어 통장에 동력이 너무 없어 왜냐면 내가 아까 왜 우리 먼저 안 죽어도 됐냐고 얘기하냐면 많이 가져가면 우리보다 더 점수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에이 너 왜 왜 왜 왜 왜냐면 그냥 1이 2종 차이거든? 근데 그거랑 다르게 너 지금 마피아잖아 그러면 내가 아니 무슨 마피아 야 이거 무게 생각보다 꽤 나간다 대충 덤벨로 따지면 몇 킬로야 자 이거 내가 아 맞춰볼게 형 잘 먹는지 봐봐 잘 먹는지 사이드로 가면은? 몇 킬로야? 4킬로 3킬로 1.6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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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가 간다 맞으면 대박이다 아 아닌데 야 아예 아닌데 뭐야 거의 4킬로네 3.6킬로 했잖아 아 이것도 1.6킬로야 이거 아 너무 가볍게 느껴졌나? 고마워 고마워라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조득이다 아 저렇게 가져갔어야 돼 마피아님 제 죽여주세요 저거 시민이야 야 몇 킬로야 저거 시민이야 4킬로 4.5킬로 들어갔어 5.7킬로 좀 더 묶일 것 같아 우재형보다 3.1킬로 똑같아 똑같아 117 1.3킬로 1.7킬로 1.7킬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돈 중요하죠 진짜 미안한데 너 얘기하면서 나갔는데 아무도 죽음 안 해줬어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하고 있었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왜 중요하지 않죠? 저는 게임은 머리로 하는 거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응 마피아 응 마피아 응 마피아 저는 이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응 마피아 마피아다 응 마피아 욕심 얼마 지나서 볼까요? 저거는 그램수가 나오냐? 그럼 안 나오면 0칼로리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안 돼 쟤 왜 제로 칼로리 다이어트 식품이네 다이어트 식품 우와 저 형 차 다 챙겨먹는 거야 무료기 에스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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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가 마피아네 시원하게 해 오히려 쿱스 형이 살짝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챙기는 호시야 너 마피아 한 거 알아 야 호시 호시 미소 어색한다 호시야 냄새 난다 호시야 너 냄새가 많이 난다 야 금구 밑에 엄청 많아 금구 밑에 아니 뭐 이미 많이 못 가져가 그래 야 그거라도 가져가야지 그래도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지? 죽이고 죽게? 맨날 나 죽여 왜 야 무섭다 열심히 안 하면 죽여 죽여 0.8 0.8 0.8 0.8 0.8 0.8 코인 확보가 종료되었습니다 네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뭐 숙여? 뭐 또 첫 번째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타깃을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마피아는 세 번째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타깃을 설정해주세요 타깃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주세요 타깃 설정됐대 너무 무섭다 지금부터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이거 들고 뛰기 빡세겠다 그래 나처럼 높다 적게 들고 가야지 타임을 차 나 뛰어다니기 싫은데? 지금 바로 출발해 오늘 이거 좀 무서운 것 같아 졸라이 최종신 상급은 랭크 아니 최대생들 따라오면 어떡해 야 우리 방팔 파는 거 아니잖아 어 난 그 따라오는 게 무서울 것 같아 일단 붙어 다녀보자 붙어 다녀야 될 것 같아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약간 이런 액틱 좀 활동적인 게 있어야지 좀 오 야 좋은데 저기 감사해요 저희는 열심히 뛰지 말라 나이스 쳤고 힘드니까 왜 왜 그래 오가 좀 이상했다 오가 좀 이상했지 공중에서 발이 갑자기 왜 오 뒤에서 보고 있는데 공중에서 발이 계속 눌러 이수야 뭐야 얘들아 진짜 다치지 마라 진짜로 근데 이거 추격전인데 어떻게 안 뛰냐 근데 진짜 빌런 나타나면 빌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아니 뭐 이거 옹기종기 뭐 옹기종기 뭐 옹기종기 뭐 해야 돼 야 뭔지 안 가는 거 봐 뭔지 안 가는 거 봐 괜히 괜히 좀 그거잖아 야 디노 디노 거 없이 가는 건 제일 마피아다 야 이거 방사이쇼 같은데 야 이거 무섭다 오늘 너무 무서운데 여기 왜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러는데 왜 저래 아 이차야 왜 이러는 거야 이차이 야 왜 이러는 거야 이차이 왜 이러는 거야 이차이 야 야 좋아 왜 왜 왜 왜 왜 아니 뭐야 왜 뭐야 아 아 깜짝이야 뭐야 여기 여기 있잖아 잠깐만 나 아니신 거 같아 아 너무 무서워 나타났어? 어 나타났어 나타났어 어 아 여기 계시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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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섭잖아 누구 잡으셔야 돼요? 처음에 아닌 척하고 안 잡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 사람들이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신인인 거야 어? 잘 봐야 돼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선 마피아를 빨리 추리해야 돼 아 맞네 맞네 바보들아 야 똑똑하네 일단 저분이 잡는 게 난 아닌가 봐 나도 아닌가 봐 마피아에 편하겠다 얘가 안 잡힐 수가 없잖아 저렇게 열심히 뛰어보시는데 누구 잡으세요? 말 안 해주시죠 우리 아닌가 봐 일단 한 명은 아닌 거고 알겠습니다 갔어요? 갔다 갔다 이제 안정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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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거 무섭다 너희도 여유롭다 야? 어 뭐 저 사람이 안 쫓으면 뭐 혹시 제 담당분 어디 계시죠? 혹시 저를 찍어주시는 분 계신가요? 하하하하 민규야 어? 내 카메라 감독님 봤니? 어? 잡히나 봐 뭐야 아 저분 아 형 마스크 쓴 분이 리ικά 아 지금 못 봤는데 1249 와 명호네 명호 명호 와 진짜 무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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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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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뭐야 뭐야 뭐야! 오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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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닌가 봐요 야 나야! 뭐? 뭐야? 근데 나한다고 그랬는데? 약간 확정 시민을 찾자는 거잖아 그치 그치 어차피 우리는 안 잡지니까 근데 그게 아 지금 와.. 왜 그렇게 깜짝이야 구도로 갑자기 나 주시니까 벨로니스 분이 아니구나 벨로니스 분이 아니구나 벨로니스 분이 아니구나 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린 아니잖아 지금 여기에 마피아가 이분도 처음만 써 어 여기에 지금 마피아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나 지금 얼굴 다 외웠어 얼굴을 왜 외워가지고 준서 준서 씨 준서 친구야? 준서 씨 잘 부탁해요 오늘 다들 감독님 사라지셨어 너희 감독님은 아니 나 안 찍어주신게 그러고 우리 헥? 아니 도망가셨어 누가 잡히면 끝인 거지? 차가 빨리 잡히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명호 타겟이었던 거 같은데 뒤에 잡힐 때까지 그냥 버티는 것도 그건 또 그게 좀 편하긴 하지 맞는 말이야 사실 다시 들어가 아니 지금 카메라 없잖아 그치 없지 계시니까 여기서 근황토카라도 그래? 어떻게 지냈어? 뭐 그러게 아빠가 한 번 밥 먹자는데 아빠가? 어 너랑 아 좋지 좋지 내가 다녀와야 이랬어 어디서 뭐 고기 같은 거 먹어야 되나? 아빠랑 단들이 한 번 먹어봐봐 아빠가 가겠다고 해서 아니 형 안 오고 난 엄마랑 밥 먹어야지 아 그치 어 다녀와 약속 잡자 그러면 아빠랑 단들이 먹으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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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스 형 진짜 나빴어 아까 어? 코스 형 잡혔어? 아니 나빴어 여기 D8 있어요 D8 D8 한 명 있어 여기 D8 있어요 D8도 있고 준희도 있고 여기서 유독 긴장을 안 하는 애들을 찾아야 돼 우리 거기 스테이지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쵸? 봐봐 우리도 아니란 말이야 지금 어? 민규 형이야? 아 나야? 민규 형 타겟이야! 아 나 아니야 민규 형 타겟이야 나 아니야? 아닌가? 이래놓고 근데 다른 사람 잡을 거 같아 아니네 아닌가? 아니네 아닌가? 아니네 아니네 약간 의심하게 의심하게 만들면 아닌 거 같은데? 아니 나랑 얘기 좀 해 왜 도망쳐 내가 내가 빌런도 아닌데 왜 왜 왜 왜 나를 도망 아니 나랑 얘기 좀 하자 준서야 왜 그래 야 2층 하자 다음 장소를 찾아야 돼 아 2층이 있어? 2층 있네 아니 저번에 처음 발견했을 때가 너무 무서웠어 저번에 그냥 막 따라오시는데? 오 다 드다가 뭐야 멋있다 저번에 그냥 막 따라오시는데? 오 다 드다가 뭐야 멋있다 나 아니야 장소야?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왜 그럼 여기 올라와볼 때 상황 나 다 봤는데 여기 없어 없어 없어? 다음 장소가 없어? 위에 더 없나? 아 가만 알아 없어 없어 내려가보자 없으면 아 흰스러워 큰일났네 아 아니 일단 그 다 쫓아오니까 근데 방을 다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하나 열려있는 데가 방일 거 아니야 너 안 뛰었냐? 아니 너 뛰었어? 나 죽겠어 지금 아 누가 널 쫓아와? 나 두 명 쫓아오던데 다 쫓아오던데 난 안 쫓아와 그냥 보이면 쫓아오시는 거 같아 난 지금 타깃이 안 됐어 그냥 겁만 주시나 봐 보이면 주셔서 가장 타깃이 될 확률이 높은 게 우지 형인데 나야 어 형이 돈도 제일 많고 내가 점수가 제일 낮아 아 너 몇 점인데? 0점이야? 2점이야? 그러네 널 건드릴 수는 없겠네 내가 봤을 때 돈이 많은 사람보다 그냥 점수 그냥 그 순간 마피아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아 그런 걸 수도 있어 어 감정적인 마피아는 어 근데 내 카메라 감독님이 어디 계신 거냐 아니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 잘 살아계시겠지? 일단 놓치신 김에 다른 사람 찍고 있는 거지 빌런한테 당하진 않으셨겠지? 나 그게 걱정돼 아 그럼 난 내가 빌런한테 갔는데 빌런이 날 피해 그러면 네가 타깃이 아닌가 보다 아 그건 나도 알지 근데 얘기 좀 하려 했는데 왜 이렇게 도망가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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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나랑 얘기를 하는.. 아 이분 아닌데? 나야? 설마 거짓말 우와 진짜로? 야 뭐야 승관이 확장 시민이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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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웃었냐? 야 이거 뭐 누가 마피아인지 짐작도 안 가고 이거 지금 뭐 하는 내가 어딜 가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다음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그 마우.. 그 뭐야 우리 마우스버스터즈인가? 아 그거랑 조금 섞은 느낌 그건 그래도 내가 도망.. 아 도망자였어가지고 응 여기 아니지 여기네 찾았다 찾았다 내가 찾았어 아니지 아니지 제가 찾았어 뭐야 묘.. 아 묘해? 아 3등이네? 아 사실 빌런이 안 쫓아다니니까 막 그냥 뭐 생각보다 괜찮다 나 너무 잘.. 쫓아다니 너.. 너 쫓아다니 했어? 아 너 쫓아.. 근데 너는 그러면 잘 살았네 근데 마피아가 명호를 죽이기만 하지 명호랑 준이 뭐 이렇게 그치 흉도 죽이기만 해 근데 형 아까 그래서 마피아 제목했잖아 근데 홍 씨는 마피아잖아 응 아 나 마피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나 사실 진짜 죽여도 상관없는 게 나는 이기고 싶어 근데 예전에는 감이라도 오고 이런 듯이 나도 진짜 모르겠어 감동하는.. 아니 잡힐 때가 됐는데 왜 아무도 안 잡히지? 혹시 제 담당..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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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런한테 잡혔을지 걱정됐었거든 여기인가? 장소가 어디 있다는 거야? 아 그냥 우리는 걷자 그냥 그러니까 저 애들이 있네 형 잡혔어? 누가 안 잡혔어? 안 잡혔어 아니 타겟에서 누구를 설정했는데? 그걸 안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한 10분 뒤에 잡으세요 막 이랬을 수도 있어 누구를 설정했냐고 아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혹시 아 나 해서 타겟을 정한 사람 친구는 진짜 놀래 이게 놀리는 게 진짜 다르지 아 연기야? 그리고 번런이 한 번 놀라는 연기 해봐 만약에 보다 봐봐 진짜 연기하잖아 근데 애들 지금 몇 명 없어지는데? 아 내가 보기엔 호시 좀 유력해 마피아 그치 아니 겁이 없는 초기엔 겁이 원래 없어 그냥 부적성 아니야? 없는데 아니 도둑이 제 2층을 봤을 때도 안 뛰었어 그냥 겁이 없는 거지 나 일단 호시 형 죽여야겠다 이거 왜 무섭지? 어둡지 않네 죽고 싶지 않아서 무서운 거지 뭐 여기 있다 빨리 더 왔네 빨리 그쪽 가면 안 잡는 거 아니야? 온 순서대로 앉아 온 순서대로 온 순서대로 나 진짜 형 코옵스전 때문에 알아 진짜 명호야 게임은 게임일 뿐이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세상이 종말이라고 해서 좀비 세상이 되잖아 우리 서로 이렇게 나는 안 그래 결국 혼자 남으면 외롭다는 거야 나는 안 그래 알겠다는 거야 진짜 미안한데 나는 지켜줄 거야 알겠다는 거야 형 지켜줄 거야? 근데 언제 와? 생각보다 책 힘든가 봐 내가 봤을 땐 다 안 열렸었거든? 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시민인 거잖아 레얼 봐봐 우지야 너 진짜 시민이지? 나 진짜 시민이거든? 나 진짜 시민 리얼 나도 진짜 시민 나도 진짜 시민 진짜 시민 조슈아? 레얼 진짜 시민이야 진짜 시민 근데 참고로 나도 진짜 시민이야 그러니까 시민이 이렇게 많다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만 시민이어야 돼 그렇지 이 중에 한 명은 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빌런들이 안 잡는 거면 그치 시민 수박 아 마피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마피아인데 그치 맞잖아 타겟이 아닐 뿐 아 이러면 약간 졸사 번호인데 나 우리 카메라에서 나중에 진짜 마피아 나 호시 나 뭔가 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호시가 근데 호시 형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역할 지정되기 전에는 남지 않았던 거 같은데 그래 갖고 나서 컨디션이 달라지고 계속 좋았어 약간 그거를 자기 캐릭터로 약간 그 사람이 잡는 게 나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이 엄청 큰 거 같아 아 그치 근데 뭐 마피아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무섭겠지 연기하는 거겠지 와 아 그렇네 그건 좀 소름 돋네 호시야 오른쪽 봐봐 그건 좀 소름 돋네 아 의심스러워 내가 봐도 내가 아 나 안 무섭거든 그래 아 그래서 코스 형이 형 의심했는데 그 형 원래 겁이 없어 라고 하긴 했거든 근데 그죠 아니 뭐 죽여도 돼 어 왜 그래 아이 뭐 마피아 게임에서는 그렇게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맞아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약간 잡음 못 잤나 어제 어 저 명호, 준이 호시까지가 위험하지 명호를 죽여야지 명호를 죽여야지 아니 마피아 아닌 거 같아서 죽일 거야 걔가 마피아 하면 더 죽여야지 걔는 점수가 높잖아 그치 어 그 이유만으로도 죽일 명분 죽일 명분이 있는 거잖아 이게 지금 갬풀인데 지금 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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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피아를 모르면 그런 거라도 먼저 이렇게 점수도 좀 있으니까 합득 쓸 사람 나 있어 나 있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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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요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맞아? 나 세민이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잡아 아니 왜 아니 아까 계속 안 잡고 놀아 안 잡고 놀아 저기였어? 이 시간에 금방 가고 봐 맞아요 정한이 형 맞아요? 맞아? 정한이 형 우와 잡혔어 뭐야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야 대박 와 잘하네 참 재밌네요 좋아요 예상치 못한 의장님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계속 일부러 안 잡은 거야 어 일부러 안 잡은 거야 시간 이게 분량도 있으니까 바로 솔직히 너무 빨리 잡히니까 정한이 형 왜 잡혔지? 그냥 약간 정한이 타깃이지 아니면 정한이 형 옆에 앉아있더라는 거야 정한이 형 내가 잘하고 올게 여기다 야 이제 와 죽인 거 아니야? 거기서도 한 매라도 빨리 오면 한 번도 앉는 거거든 정한이 형 잡혔어 누구 잡혔다고? 정한이 형 잡혔어 정한이 형 잡혔어 진짜? 안 잡을 거 같이 하다가 갑자기 야 정한이 그럼 합정 시민이네 정한이 형이 타깃이라고? 정한이 형을 타깃으로 골랐다라는 거는 이제 그 평상시에 정한, 민규, 쿱스 이 라인을 조금 안 입국게 보던 누군가였을 거 같아 그래서 그냥 에라이 에라이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는 벌 좀 받아라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정한, 쿱스, 민규를 왜 안 입국게 보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 그냥 브레인인 거지 뭐 이제까지 나온 콘텐츠 한 번 쓱 보면 돼 쓱 보면 돼 비현에 의해 사망한 시민은 정한입니다 지금부터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호시라고 봐 나는 호시 형도 뭐 있다고 치는데 근데 멤버들이 호시 형이 지금 의심하긴 하는데 호시 형이 그냥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 같긴 하거든 그럴 수 있어 끝도 없어 끝도 없긴 해요 나는 최대생 분들의 알기를 약간 건장하신 줄 알았는데 와 날렵하시더라 날렵한 사람들 최대의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그 엑스 가면 쓰고 그분들 생각났잖아 오늘 그분 생각났어 빌런보다 사람이 무서워 난 사람보다 마피아 민규가 무서워 왜? 올 때 무섭다는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자기 못하겠다고 괜히 티나게 막 어 무서워 무서워 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치 굉장히 계속 언짓이 어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난 거기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는 거지 난 네 머리 위에 있다 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그게 나야 계속 어필을 했네 옆에서 진짜 안타까운데 호시 먼저 가고 갈까 호시 형 나 상관없어 오늘 진짜 컨디션이 아니야 야 오늘 호시 형 진짜 달라 이게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은 거면 안 좋은 건데 속상한 건데 컨디션이 안 좋은 척 그냥 오늘 관심 없어 라는 걸로 마피아 한 거지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거다? 어차피 방송하는데 도움 안 돼 야 진짜 냉정하다 너무 냉정한데 나 진짜 마피아가 진짜 아니고 약간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나를 지목한 난 민규 좀 의심스러워 아 진짜 민규 형 근데 느낌 있어요 아 그래 그래 나 진짜 마피아 진짜 아니야 아니 선생님 나 마피아하면 나 다음판 죽어도 돼 아니야 너야 너야 야 근데 솔직히 생각해 봐 키가 이런 애가 아까 보니 왜 이렇게 이렇게 뛰어다니시는데 왜 무섭다고? 반드시 안 되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내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면 방송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난 너무 싫어 방송에 도움이 안 되는 게 난 너무 싫어 저 방송이야 감투 중에 안 좋을 때도 텐션 올리는 그거 7 근데 원래 첫 판은 이렇게 첫 판은 이렇게 돼 진짜 아니야 아무 이유 없이 패스가 되거든 야 야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또 이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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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야 이거 마피아 때 그때 하면 한 거지 나 진짜 시민이어서 그래 나는 진짜 나는 방송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엔소지 올려주니까 살려주고 싶어 야 알겠어 민규야 너도 엔진을 올려줘 올려봐 올려봐 한번 보고 판단할게 야 한 명씩 야 보호 판단할게 개인기 개인기 너의 엔소지를 보고 내가 죽일지 살릴지 판단할게 개인기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 개인기 아니면 내일 광고 찍으니까 광고 제품 연습 뭔 소리야 너 또 스마트 크림 연습 해볼 수 있잖아 개인기 보다 이게 낫잖아 어 안 해도 돼 근데 죽겠다 이거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한 명씩 얘기하자 아 한 명씩 얘기해 그래 한 명씩 얘기해 여기서 한 명씩 딱 말해서 과반수 내에서 바로 죽이자 그러면 그래 그래 깔끔하게 첫 판이잖아 어 얘 뒤에 붙어 첫 판이잖아 첫 판이잖아 호시 난 민규 나 진짜 아니야 디노야 난 도겸 도겸 나도 너야 이 자식아 나도 너 죽일 거야 이 자식아 나 형한테 믿어줄게 나 진짜 아니란 말이야 오늘 마지막 판이잖아 제발 조금만 더 가자 아 나 아무래도 도겸 이렇게 간다고? 분위기가 나는 도겸 근데 너 광고 친구 있나? 그거 한 번 보여줘 살고 싶으면 살고 싶으면 비덕순이라도 추든가 그래 뭐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약해 약해 내가 보여줄게 약하지 형 보여줘 아 아 누나 대신 아 빠니 해야지 빠니 해야지 아 빠니 빠니 해야지 야 오늘 이겜이야 괜찮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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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저를 뽑지 마세요 절을 뽑지 마세요 저를 뽑지 마세요 오케이 아니 와 이거 포도 게임이 아니라 파이팅 게임이다 파이팅 게임 파이팅 게임 좋다 아 거의 파이팅 가야지 아 앉아있다 승관이다 오늘 아 우리가 할 때 뭐 했어 야 야 야 욕심을 안 당했잖아 야 우리가 할 때 뭐 해 무슨 소리야 욕심을 안 당했잖아 요즘 밴드 나고 멤버들이 에너지 올리는데 반복되는 아 별로다 아 이거 야 이거다 이거다 넌 끝났다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해도 일단 나까지 골라고 주희 형 골라 이제 자 승관이 가 나 죽여? 뭐야 진짜 승관이 죽여? 아 네네네네네 자 그럼 나도 도겸이도 오케이 도겸이 나 진짜 열심히 할까? 그게 꼴 보기 싫었어 개인적이 그게 싫었어 그게 싫었어 캐치 중이야 캐치 중이야 성향이 다르니까 오케이 도겸이 도겸이 형 나 사회자 할래 어 빨리 이거 정해 도겸이 세표 난 난 DA 아 DA 나도 DA 탈려고 오케이 DA 그럼 기권하는 느낌으로 명호 명호 오케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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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약간 왜? 왜? 아니 명호 근데 얘를 죽일만 한 게 얘는 이미 한 6점이야 아니 주니언도 이 점이야 사장님이 근데 너가 많잖아 아니 너 5점이야 게임인데 화내지 말자 어? 도겸이 형 5점이네 아니 지금 여기서 명호 화내는데요 나 돈 조금만 가고 왔어 아 이렇게 소개 좀 했나? 영호야 화내면 안 돼 자기가 아니라고 자기가 아니라고 어필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해 남이 아니라고 어필하니까 소기 좀 했나 우리 명호 범복 가능? 범복 가능 범복 가능 아 근데 확실히 명호는 아닌 거 같긴 하거든 진짜 느낌이 오늘 들어 가자 그래 나 점수 그 게임인데 나 호시 갈게 호시 오케이 호시 세표인가요? 버논 버논도 버논도 호시로 호시 호시 뭐야 나 뭐 봤어 우리 명호 왜 이렇게 속이 좁지? 좁다 좁게는 좁아 쇼킹은 애초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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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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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해볼게 그러면 호시 세표 그다음에 아까 전에 도겸이 내표였나요? 나 살려줘 진짜로 나 어차피 첫 번째 판이니까 난 처음 의심된 사람이 흐어져가지고 그래 그래 내표 내표예요 슈가니한테 오 야 구석수 구석수 흠 흠 흠 흠 흠 야 승헌이의 선택이다 자 5초 남았습니다 하필 또 구석수 예시가 끌어봤자 좋을 수 없어요 5 나 선생님 맡길게 괜찮아 3 2 1 땡 오 반전 바로 지는 거야 반전 그래서 호시야 마지막에 잘 끌어올렸다 그래서 나 여기서 분량 좀 뽑아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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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을 위해 좀 뽑긴 했어 형 쉬게 해주고 싶어서 고맙다 고생했어요 그러면 다들 그냥 불량 챙기게끔 이거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호시가 죽었어 야 좋다 아 좋다 야 누가 죽을 때 자리에 형 다 살렸다 다 살렸어 나 불량 챙겼니? 아 챙겼어 챙겼어 형 마지막까지 얌전히 앉아서 죽어 이제부터 죽으면 이렇게 죽어 검거된 호시의 정체는 시민입니다 아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컨디션이 안좋아 컨디션이 안좋아 컨디션이 안좋아 미안해 아 컨디션이 안좋아 컨디션이 안좋아 컨디션이었구나 마피아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하여 처형하세요 아닌데 spin 의사는 고개를 뜨러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주목하세요 he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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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사망한 시민은 없습니다. 하하하하 의사다. 의사다. 내가? 내가 당연히 죽을 것 같았어? 아니 분명 자기 살릴 텐데. 분명 자기 살리거든? 지금부터 포인트 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명호부터야? 여기 온 순서가 이렇게 앉아있는 순서가 1.4 많이 안 가져가네. 슬슬 가져가야 하는데 우리도 근데? 좀 많이 남아주셨어요, 선생님? 야, 호샷. 너무 작아? 작게도 못해. 디노 한 개씩 가져가네? 이거 하나만 가져가? 아니, 뭐 그냥. 이 정도만? 꽤 많은데, 이거? 무거운데,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려고. 일단 최대한 도망 다녀봐야지. 마지막. 와, 무겁네. 와, 잠깐만. 야, 너 이렇게 많이 가져와? 야, 민규야 진짜 무겁다. 와, 7kg, 6kg를 들고 다녀냐? 근데 앞에 거까지 해가지고. 10kg 된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들고 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아, 근데 타겟만 안 되면 충분히 유리하다. 그치, 그치. 나 타겟하지 마! 나 타겟하지 마! 나 죽이지 마! 그 멘트가 널 타겟으로 만들었다. 나 마피아 할 수도 있어. 오. 그냥 마피아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단 살아야 돼, 일단. 어, 살아야 돼. 아, 마피아 아니니가? 아, 2개 밖에 안 남았잖아. 마피아 아니니가 뭐가 안 돼? 그치. 그치. 자꾸 너 약간 고양이 눈 하면서 물어주면 저녁한테. 누구야? 너무 둘 다닐 줄 아는 얘기야. 야, 너 만력해줘서 얘기해야 해. 3.39에서 승관, 승관 씨가 올인을 하시네요. 가군이 무게 빼주세요. 승관이 올인? 그러니까 다음 번에 죽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승관이 다음 번에 죽을 거 같은데. 다 챙기고 죽겠다. 챙기고 죽겠다네. 그럼 저 돈 마피아 거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쟤를 안 갖고 가는 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지금 승관이가 잘 살렸어, 자기. 재미있네. 근데 일정 많았어. 근데... 코인 확보가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타깃 정리하는 거야, 이제? 타깃이야, 이제? 제발요! 첫 번째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타깃을 설정해주세요. 너무 예상대로 하면 안 돼. 두 번째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타깃을 설정해주세요. 세 번째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타깃을 설정해주세요. 타깃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레츠 고! 다음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뭔데? 흠! 우린 아니다, 우린 아니다. 무서워, 무서워. 아까 만난 분이야, 아까 만난 분. 아, 우리 아까 많이 만났어.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빌런인가요? 혹시 베놈? 김철민 오지 마. 웃지 마, 민병관. 민병관. 어? 병관이 뭐야? 강호식. 뭐야, 뭐야, 뭐야.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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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잉.